테빅 피즈 공룡 보조대 티라노사우루스의 변비 구조 요청 구조 요청 공룡 구조 요청 구피 구조 요청이야 어서 출동하자 알았어 출동 공룡 구조대 타임 캡슐 준비 완료 공룡 구조대 출발 폭군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야 육식 공룡과 몸싸움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지? 깜짝이야 엄청 예민한데 일단 티라노사우루스의 몸을 살펴볼게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구조대가 도와줄게 가만히 있어 깜짝아 티라노사우루스의 장 속에 변이 가득해 뭐? 변비에 걸렸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똥을 못 넣어서 엄청 괴롭나봐 어쩔 수 없지 얼른 치료해 주자 티라노사우루스에 몸속으로 들어갈게 응 뭐야 앞이 보이질 않잖아 가스 좀 빼야겠어 응? 서두르자 얍 얍 얍 얍 얍 세균들을 좀 잡아야겠어 얍 얍 얍 딱딱하게 굳어서 항문을 막고 있어 깨뜨리자 알았어 얍 얍 얍 얍 얍 얍 장마사지도 좀 해야겠어 됐어 됐어 공룡구조대 임무 완료 이제 나가자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어때? 변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 알았지? 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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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냄새 툴업 똥이 나오려나 봐 어서 돌아가자 출발 툴업 크 currency 좋아요 꾹 구독 꾹 꾹 꾹 꾹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